지리산 해발 800미터 이곳에는 봄이 오길 기다리는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겨울 동안 잠자고 있던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생명의 자양분을 운임을 다해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봄이 선물한 생명의 물 메이크업은 일반 정제소가 아닌 단풍나무 수액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피부에 닿으면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차오를 거예요. 물오른 아름다움 수액화장품 메이크업 후 수액화장품 지리산 해첨 문장